다시 수비가 되나요? 코치하고 싶습니다. 투정을 뒷고 찍때 되겠어요. 그 정도는 지금 GS가 택스톤3 분위기가 괜찮아요. 한선수 정보! 100개 중! 지태양 잘해주고 있지만 오늘 경기는 확실히 100개 중이네요. 저는 여기에서 이 승화 다시! 은성민 칠선! 다이렉트 백어택! 다이렉트 솜 백어택! 아, 이 드로스! 아, 주갈 바로 때렸어요. 은성민 칠선! 자, 바닥을 이룬! 참고 확인! 바닥에서 우수가 바닥에서 우수가 조금... 라이트밸이거택 직선으로 빼 도미다수와 함께 부용샷까지 이제 2500mg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. 오른쪽 낙엽봉 세대 났어요, 송희채! 역시 공격력이 있어요. 황정아! 스파이크! 김현경 3단이었습니다! 2등급의 정세영! 자, 프리트점! 연결면서 현재로 팔도 약점이라고 하면 그 레프트 쪽에 브루킹이 낫거든요. 그렇죠! 아, 여기서 김현경은... 2호가 센터! 자! 자, 바운드! 저는 현재 정서우스가 정법을 다룰 수 있는 곳. 김현경 선생님이 연결 감안이 너무 좋았어요. 진심으로 올려놓고 뒷쪽 팀이 지사! 살렸어요! 스파이크! 이주아 디브! 원하이 강타! 자, 바닥으로... 지금? 승용성들이... 지사의 누적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